이렇게 우렸던 욕심이 자꾸 이렇게 네 알아서 가져가 이게 나도 모르더니 네가 깨어날 것 같아 네 사랑 때문에 너 때문에 너한테 reevel Ninja 네 사랑 때문에 뭐든 네가 느껴봤어 눈 뜨면 제일 번져 떠오르는 네 얼굴 보지 않고 못 견디고 한 번도 위별한 적 없는 사람처럼 사랑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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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일 고백한다 나를 전부해야 다 알면 실망할까 좋은 사람 되고 싶어 너를 위한 소나 좋은 사람인가 우리는 또 왔던가 우리는 빠져버렸는데 왜 이럴까 아무렇던 빅신이 자꾸 내 안에서 가져나 나도 모르던 네가 깨어난 것 같아 우물 위에 이제 나 때문에 네 저는 빅스의 막내곡입니다 사와디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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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빅스의 행진캅 사와디캅 님은 이즈의 행진 사와디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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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그룹 음악 음악 여러분 음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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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일 많은 애들이 하루 일일이 2시간 이상 축하드립니다 태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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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태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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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단은 그 나무는 굉장히 열심히 하고 회복했다고 많이 보고 배울 수 있는 나무는 참을까요? 나무는 요즘까지 힘들 나를 다했고 그 나무의 힘을 대면 모두가 다 그렇지만 그 나무의 힘을 대면은 좀 더 좋습니다. 네, 어... 오늘 같은 경우는 일단 굉장히... 아니요, 아니요, 고마워요. 고마워요. 오늘 같은 경우는 제가 집중에서 유일하게 만들고 싶은데 정말 너무 많고 되게 멋진 사람이라는 걸 느낄 수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너무 즐겁게 생각합니다. 자기 일에도 욕심이 많아서 최근에도 기타를 너무 좋아하고 있어요. 앞으로 가기 때문에 제일 힘들죠. 짬한 피부가 굉장히 매력적이고요. 오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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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 아 그리고 굉장히 섹시하고요 섹시하고 섹시하고요 네 번째 제일 섹시 원 volta 네樂 okay 이전 무대에서 보셨다시피 노래도 굉장히 강하면서 인상성까지 갖춘 굉장히 완벽할 정도로 멋있는 사람입니다 진짜 우리 피해논은 굉장히 귀엽고요 그리고 굉장히 이쁘고요 그리고 생각도 깊은 굉장히 든든한 동생입니다 저희 막내 혁이는요 막내가 이렇게 물 먹는 것도 이렇게 액시할 수가 없네요 일단 저희 막내는 저희 혁들을 너무 잘 따르고 그리고 항상 좌입고 춤이나 노래 같은 거를 항상 노력하고 연습을 정말 많이 해요 실력 부족하지 않아서 한번 보면 너무 독특하고 저희 혁들 같은 경우는 우선 여러분들도 보셨다시피 운동은 엄청 잘하고 그리고 노래도 되게 메인보컬인데도 항상 네? 메인보컬인데도 항상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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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늘 방송에서 오는 걸 들이길 바라보는데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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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essa Huej sinon? 네?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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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막 by 한효정